선택하여라 도장변화 빠밤 예로부터 빠따는 훌륭한 대화수단이었지 빠따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전기톱은 어떠신지 가카 전투찬구 아깝다 전투찬가 3같애 강호되면 더 안좋아죠 시간의 모래 X-T 10 10 11 11 12 12 14 아니다 복제포션 쥐압 방어두 정권수형 진노 더해야되는데 진노해라 맞춰야 뜨거 호호 헌신지우는게 맞나? 육강령 잡을때 헌신 써야겠지 라가블린 잡을때도 쓸거고 수비를 지워야다 수비를 지우는게 낫겠다 다음번에는 전투참가가 떠야겠는데 다음번에는 전투참가가 떠야겠는데 맵형 명사는 뜨면 먹어야된다 소비를 지워야겠는데 두 fut 위에서 한꺼번에 흐지 화이트 수비를 지워야다 수비를 지워야다 수비를 지워야다 수비를 지워야다 수비를 지워야한다 소유의 기능이 schools 이벤트에서 나옵니다. 형 뼈 운 거품좀 나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는 이제좀 덜아프네 제련의 축복좋고 일진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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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격분만 나오면 딱 필요없는 카드인데 집어야될까 말아야될까 격분만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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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나오는거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아 한 번에 잡자 손절 육강령 딱돼 한 마리의 허접으로 만들어주세요 잘 필요가 없다 주어를 강화할까 손절을 강화할까 헌신을 복부만 써도 되겠지 복부가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강화 경고 경고 겨울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오, 드릴 있는데 빵빵빵 현실 지배 세 장 왓처 상향도 몸이 너무 약합니다 음 왓처 체력 한 300 해야 될 듯 안받아 안받음 찬가 이제 슬슬 필요 없어지는 타이밍인데 찬가 헌신 이렇게 두개 지울까 저거보다 차라리 타격이 낫지 않나 그래도 일단 순환각 순환각 생각하면 타수 먼저 지우는게 낫겠다 그럼 이제 1,2,3,4,5,6,7,8,9 아 이제 8장이니까 순환되지 명상으로 터넘긴 다음에 4평쓰고 4평 분화하면 된다 분화 강화하고 그... 분화당 열로가서 열로 열로가서 이렇게 하면 군화화만 강화되면 바로 순환 자색은 필요 없겠지 내 평 두 개니까 어 뭐야 야 야 고맙다 공평한 거래야 인정하는 부분 눈물거리 눈물거리 사고 신성도 좀 갖고 싶긴 하네 교훈살까 교훈하게 신성하게 신성하고 하나 지울까 눈물거리 사고 싶은데 눈물거리 쓰면 내 평이 즉발 들어오대니까 남는 돈 이제 교훈살지 제거할지는 정신후향이나 마요 추월 휘갈김 아씨 잠이나 잘 걸 무르기 하면 안될까 아 너무 안좋게 나왔네 진짜 너무 안좋네 백을 더 늘 을... 늘리고 싶지 않네요 호메알 카드로 넣었습니다 헉 아니 내평하고...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도는 어떡하지? 쭈... 쭈가 아닌가?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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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백에 있고 쫄리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영영영 높 교훈으로 강어도 다 되는데 그래도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이걸로 상점 나 털어야지 크크크 심장허접셈 크크크 심장허접셈 영수할 만한 것 같은데 요분으로 강화도 해주고 꿀걸 2 워처가 2턴을 가나? 꿀컬 2 따위가 필요한가? 필요한... 재생하는 카드 색 재생하는 칼즈 색 아니? 분화 강화를... 언제 알 수 있을까? 강화를 해야 순환이 되는 다음 턴의 교훈각 현실 지배 위로 관련된거 아 그래 문화 문화를 드디어 강화했네 제거하는게 맞겠죠 어차피 순환할거 순환덱 할거고 돌리추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장만 있어도 되니까 굳이 투머치 널필 없지 드로 말릴 확률만 늘어나니까 지금 말릴 확률이 얼마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17분에 아무튼 돈 번신 그런거 강화하지 말고 돈 은 아하 아하 굿 개굿 질 수가 없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 진노 카드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추월 잊으신 것 같길래 챙겨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상점 맨 아하 얼굴 극찬 극찬 구사가 극찬한 그 와치 구사가 극찬한 그 와치 좀 맘에 안 들긴 한데 그러지 그러지 괜히 페널티만 들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하는 생각도 되는걸 불 두렵기만 해 망치집으니까 상점 상점 가서 전투 최면 드릴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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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는 드로 먹으니까 들어와먹는 마음의 오세가 주판하님 야... 개꿀 저건 개꿀인데 근데 클릭 더 많이 해야 된다 귀찮게 아 10댐픽 언제 때려 일진 광풍 돌려줘 아니 돌려주진 말고 나중에 갖고 오가지 나중에 갖고 오가지 고급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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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아이... 깬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긴걸로 해주면 안될까 이긴걸로 하지 않을래 이긴걸로 하지 않을래 어차피 물 밟았자 아무도 못하고 캠 아... 아... 본체 다섯발 충돌 강타 다섯발 들어간다 명치 명치 딱대 간다 빠바바바밤 아... 아니 왜케 아케오 한번더 아바바바밤 즐기느라 교훈 못받았네 즐겼으면 됐어 대충 즐기는 자는 못이긴다는... 말 어? 심상치 않아서 포션을 썼다 위험한 석재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안돼 왜 그러지마 아싸 김같이 쟤가서 하나 지우고 안녕하세요 이거 깬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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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기적 세개 고맙다 엗 문 수 왔다 여기 잠시만요 다시 만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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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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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말릴 수있는거 아닌가 아이 pues 멍채 Things Two 덱인데 交学 언제 참냐 이게 게임이냐 메가 크리스 곰드라 아니 어느 세월의 잠이야 그냥 내가 이긴걸로 하자 까카야 나가자 내가 이겼잖아 조훈을 강화하고 마는데 우리 이긴거로 하지 않아 우리 이긴거로 하지 않아 우리 이긴거로 하지 않아 우리 이긴거로 하지 않아 마왕만 기억난다 구나 들고 가야되는거 아닌가 드롭하겠네 영수였을까 아니요 아니요 고두야 대카야 나가 이거 진짜 킬 옳지 만한데 이거 진짜 킬 옳지 만한데 손가락 관절 건강을 지켰다 고마워 호호 헌신지우면 되겠지 헌신제는 무임승차 지대로였네 하아 헌신제는 이게 캐릭이냐 메가크리트 신캐 만들기 귀찮았던 메가크리트 아 매당 0%에 두 잔을 살았는다 버튼에 안 맞는 방법 없나 뭐 맞아도 그만이긴 해 달팽이도 한턴에 60딜씩 때리면 쉽게 잡나 뭘로 붕괴까지 들어갔으면 그리 어렵진 않지 않지 않는지 쉽게 심장 깎는 노인 어 실수 했네 별로 큰 실수는 아닌데 뭐야 돌이 쓰레기였네 이거 1,980당 심장아 심장아 나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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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4턴킬 4턴킬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오늘도 그렇게 심장은 허접이 되고 이게 케릭이냐 이게 케릭이냐 아이 뭐해 이거 이게 케릭이냐 이번엔 무효야 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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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